제시, 출근 잘하고 있어? 에이, 떨지마 아, 내가 대박사건 알려줄게 나 오늘 출근했다? 응, 마침 종강이라 평일에 시간이 좀 비는데 아빠가 회사일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그치, 대박이지 하는 일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같은 사무실이니까 나 이미 도착해서 너 기다리고 있지 그래, 길 모르겠으면 전화해 이따 봐, 얼른 와 다들 일하고 계셔서 우리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자 제시야, 너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 처음 하지? 미국에서는 한국어 번역도 해봤잖아 어려운 일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응, 그리고 너 면접 보셨던 대리님도 아빠한테 너 되게 잘할 것 같다고 하셨대 이따가 점심도 나랑 같이 먹자 이번에 맥도날드에 BTS 세트 나온 거 봤지? 진짜? 나는 갈 때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먹었거든 그래그래 포장도 예쁘던데 기대된다, 그치? 잠깐만 네, 아빠 저 회의실이요 네 네 응, 아빠 나 부르시네 나 먼저 나가 있을게 대리님, 금방 들어오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어차피 곧 점심시간이니까 좀 이따 보자 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 다시 보니까 더 반갑네요 정식으로 인사할게요 저는 인사팀들이 설지안이고요 회사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앞으로 잘해봐요 일단 자리부터 안내해드릴게요 이쪽으로 같이 가시죠 자리는 여기에요 제 옆자리 일단 앉으세요 처음 오셨으니까 어려울 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자료 정리 좀 해왔어요 일단 이제 곧 점심시간이니까 식사 먼저 할까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케이준 소스 완전 매최애 소스야 아 진짜? 그럼 스위트 칠리 소스 먹어봐 매콤달콤해 나도 못 버리겠어 음료 그냥 받지 말고 컵만 받을까도 고민했어 우와, 진짜? 나도 이따가 그렇게 해야겠다 아, 그거 알아? 우리나라 팬들 사이에서 텀블러를 BTS 포장지로 커스텀하는게 유행이래 진짜 훨씬 예쁘던데 진지하게 나도 해볼까봐 아, 종업은 유니폼도 팔면 좋겠다 아, 종업은 유니폼도 팔면 좋겠다 아, 종업은 유니폼도 팔면 좋겠다 어? 헐 다 식겠다 새시도 얼른 먹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